2022년 5월 21일 국방부 앞에서 민중 민주당 필리버스 트라이브 진행하겠습니다. 화이전의 핵전쟁 행동 반대한다! 핵전쟁 불러오는 한미연합훈련 축구 중단하라! 핵미 허전무리 선진 타격 허전공 유해수결패 청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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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전쟁 불러오는 화이전의 전쟁 행각 출탄한다!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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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전쟁 허군 제국지의 침묵군대 일군 철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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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미국 국방부에서는 화이전과 연속을 이수빈 전쟁 미치광이들의 정상회담이 열리고 있습니다. 바이든의 방언 전부터 한반도를 핵전쟁의 풀밭으로 만들어버릴 책등에 삐쳐날뛰던 이 천쟁 미치광이들은 한미동맹이니 경제 동맹이니 하며 우리의 땅을 날려버리기 위한 핵전쟁 책등을 골몰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바이든은 한미동맹, 한미동맹 따위를 떠들어내고 있지만 한미동맹의 본질은 북침 동맹이자 전쟁 동맹이고 전쟁 동맹이자 침략 동맹입니다. 미국과 우리는 전 한반도 동중한 동맹관계가 성립한 척이었습니다. 이 땅에 점령 건너 들어와 우리의 권사도, 성치도, 경제도 모두 치고 흔들었던 비교는 우리를 동등한 관계로 대한 적도 우리의 친정한 평화를 원한 적도 전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역사상 한미동맹을 추첨한 천들은 우리 민족의 피와 땀을 뻗어내며 희생하는 한민중 체벌들이었고 이 땅의 군부 호전부리들이었고 친미 호전부리들이었습니다. 전쟁 및 치고희들이었고 우리의 친정한 최종인 미체국제 세력들이었습니다. 우리 민족의 최종인 미국과 이 땅의 친미 호전부리들이 지금 이 국방부에서 핵천적인 화를 킬에게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바이든과 윤석열은 한미 정상회담의 의제로 확정확재를 망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확정확재는 다른 말로 선제 핵타격입니다. 생략 책정입니다. 자자평의를 위해 평화의 흐름을 일쌍했던 2018년의 남북공릉선안 그리고 북미 싱가포르 선안을 감히 윤석열과 바이든 선쟁 배치고 있다. 이과 갈기갈기 찍고 있습니다. 감히 우리 민족의 투쟁은 미체국제의 기본적인 말노름으로 가려포려는 침략망둥이자 핵전쟁 책정입니다. 실제 바이든과 윤석열이 어떤 적자들입니까? 미체국제의 수정 바이든의 본질은 끊임없는 나토의 통진으로 평화와 평화를 전쟁과 침략으로 얼룩시킨다입니다. 미체국제는 일자로부터 해방된 우리의 땅을 점령하고 침략하고 학살하고 억압해왔던 저들입니다. 미체국제와 일으킨 전쟁에 의해 그리고 77년의 피민진 세월에 의해 모든 것을 아삭하기 위해 매천날뛰고 있는 것입니다. 미체국제의의 패권적 야역이 감안이 된 우크라이나 전에 무기지원까지 강압하며 미제 침략 세력들의 만행을 우리는 결코 두고 가지 않을 것입니다. 힘차게 구호해 주겠습니다. 바이든의 핵전쟁 행각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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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전쟁 플로우는 한미 연합훈련 중단하라. 핵 참아 플로우는 바이든의 핵전쟁 행각 규탄한다. 핵전쟁 화관 밀관 철거하라. 어제 바이든은 유일당의 화를 뒤기자마자 곧바로 평택의 황두치 공장부터 찾았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한민중 재벌의 수장 이재용 그리고 이 땅의 유일세계를 대동해 평택의 황두치 공장부터 둘러보았다고 합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황두치 공장이라고 하는 평택 공장을 바이든이 황한의 첫 일정으로 콕 집어 둘러본 글씨는 일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또한 결국 전쟁이만 골반하는 바이든의 커먼 일도가 서려있는 전쟁 책정인 것입니다. 한도주의 협력이니 경제 동맹이니 벌써부터 기반적인 처리만 들여 놓고 있지만 한국과 미국의 관계에서 동맹이란 말이 성립했는 적은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탄생의 그 시작부터가 침략과 전쟁이었고 개방된 한반도를 부동산 내며 침략한 미국이 전쟁을 허려하면 살 수 있는 미국이 떠들어드는 동맹이란 결국 녀석과 척추이고 전쟁과 침략인 것입니다. 바이든이 떠들어드는 경제 동맹도 21세기 전쟁 보기를 걸어주는 반도체 공급망이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전쟁 행각에 일하는 뿐인 것입니다. 미국이 과연 단 한 번이라도 핵전쟁을 위한 책독을 멈춘 적이 있었습니까? 미국이 과연 핵전쟁 연습을 핵전쟁 책독을 단 한순간이라도 이 땅에서 멈춘 적이 있었습니까?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미국이 이 땅을 전쟁의 여역으로 침략한 77년 이래 우리 이 땅에서 전쟁 훈련을 멈춘 적도 전쟁의 계획을 멈춘 적도 없었습니다. 실제로 이번 바이든의 방안도 앞두고 한반도에선 또다시 미국의 청찰기가 한반도 상공을 휘젓고 다녔습니다. 미 권군 청찰기 커브러블은 노골적으로 통해 상공을 비행했고 방안 시기에 발맞춰 항공모함들은 전반 배치가 되었습니다. 핵 추진 항공모함인 에이브라임 링커넘에서는 전투기들이 상고리 훈련을 실시했고 핵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거는 또다시 작전에 투입된 그 예고를 선포하고 들었습니다. 공식적인 한미연합군사훈련이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지금 그리고 지난 9일부터 한미연합 공중훈련이 차이되고 있는 지금 실제 핵전쟁 연습이 벌어지고 있는 지금 이루어진 방안이기에 이번 바이든의 방안은 더욱 위험천만한 전쟁 망발인 것입니다. 실제 전쟁 연습이 벌어지고 있는 지금 한반도의 미체국지의 시작에 팔을 튀진다는 것 자체가 우리 민족에게 선진한 전쟁의 예고장이며 우리 민족을 향한 핵전쟁 도발인 것입니다. 이번 방안이 더욱 위험천만한 위원은 친미어전 퍼시어 포패물이 최악의 전쟁비 치고기만의 열쇠결이 대통령이 된 직후 성사된 방안이기 때문입니다. 당선 전부터 선제타격과 따른 추가 배치를 부르짖던 열쇠결은 실제 대통령이 된 지금까지 선제 핵타격, 대략공직, 포부과 같은 호전망원의 망발을 사슴치 않으며 미체국지의 원단설같이 하는 퀴드의 친미어전물이라는 것을 상당히 털어내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에게 폭발 것을 약속해야 할 대통령이 우리 민족이 아닌 미 대통령에게 폭발 맹세를 다짐하며 당선 직후부터 바이든과 한미 동맹맹세 국방부로의 친무실 이전과 같은 호전광적이 번색을 보여주는 망원의 망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친미어전물이자 파슈폭패물인 이명 박근혜의 뿌리를 잃는 자임을 증명하듯 국내적으로는 국내적으로는 파슈폭패 국외적으로는 친미어전전빵 등에 미천을 띠는 열쇠결은 전쟁광적인 본질을 열심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최근 열쇠결의 취임으로 3측체계 영화가 공식 부활했습니다. 수위를 낮췄던 영화를 이영 박근혜 시절에 수준으로 끌어올리며 전쟁타격 대략공제 소복 등을 신청하는 심략적 개혁을 대놓고 틀어낸 것입니다. 독을 대놓고 추적이라 짓거리고 전쟁타격을 막말하는 이런 윤석열과 바이든은 전쟁과 침략을 위한 전쟁미 추가의 그 이상도 야단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이곳 국방부에서 한반도를 핵전쟁으로 빠뜨리기 위한 전쟁미 추가 이들의 공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땅의 파시오포 우리들과 미국의 전쟁미 추가 이들이 모두 보여 한반도를 그리고 우리 민증을 핵전쟁이 타마속으로 빠뜨리는 위험천만한 전쟁 생각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주요한 주요하게 한반도가 삼각동맹과 쿼드의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쿼드의 가입을 협책했던 연세결은 다가올 쿼드의 회의를 앞두고 한국의 쿼드 가입을 위해 더욱 날뛰고 있습니다. 그러나 쿼드는 아시아 판더트로 풀려오는 쿼드는 제국주의의 이득을 함께하는 침략협의체입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난 전쟁에 미제국주의의 나투성진의 그 원인이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한국 쿼드 가입은 이 땅의 한반도를 핵참하로 밀어넣는 위험천만한 전쟁 행각이 될 것입니다. 핵참하 불러오는 바이든의 핵전쟁 행각 교차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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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전쟁 허전 제국주의 집려군대 미군 철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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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거하라 77년에 혼단된 세월동안 우리 민족은 충분히 찢기고 찢긴 가슴을 얻고 상처를 얻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연수 결과 바이든은 일당의 핵전쟁 불기를 더욱 몰아치고 있습니다 바이든은 연수 결과의 회담을 통해 확정 억제는 강화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확정 억제의 번지는 다른 말로 선제 핵타격이며 2018년에 평화의 흐름을 갈기갈기 찢는 전쟁 행각입니다 우리는 예속통맹이자 전쟁통맹이고 전쟁통맹이자 침략통맹이 이 통맹을 철저히 짓고 전쟁 매치강이 무리가 아닌 바로 우리 민족들의 시위되는 새로운 사회를 우리 민족들의 힘으로 반드시 열어나갈 것입니다 우리 민족을 짓밟는 자들에게는 오로지 파멸이 기다릴 것입니다 연수 괴물이와 미차국 제의를 쓸어버리고 매수와 파시적 무리가 아닌 민족의 시위되는 새 세상에 오는 그날까지 우리 민족민 지당은 크롬없이 싸워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핵 참아 불러오는 바이든의 핵전쟁 행각 규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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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전쟁 허가 제국들 침략군대 미군 철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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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제타격 허전공 연생을 피해 청산하자 철거하자 청산하자 청산하자 핵전쟁 허가 제국들 침략군대 미군 철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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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 스탭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